아홉 번째 제가 예인의 두 개를 함께 가져온 이유는 둘이 똑같이 쓸 수 있기 때문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금 전에 I'm sorry to hear that 이거 배웠잖아요 요거보다 조금은 더 가벼운 느낌으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핸드폰을 떨어져서 핸드폰 액정이 나갔습니다 이게 막 눈물을 흘릴 정도의 슬픔일 수도 있겠지 아 근데 뭐 어쨌든 뭐 최종 면접 떨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약간 좀 더 가벼운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My cell phone screen is cracked 그쵸? Cracked 하면은 뭐 금이 가다거든요 Cracked 하고 이디가 붙으니까 금이 갔어 그래서 아 액정 나갔다 액정 깨졌다 My cell phone screen is cracked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여러분들이 I'm sorry to hear that 하면은 약간 너무 진중해요 그냥 이럴 때 가볍게 What a shame That's too bad 라고 말하면은 비슷하게 유감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저런 아이고 이런 느낌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That's too bad What a shame 그래가지고 상대방한테 아쉬움을 표현하고 싶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친구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think I should get going It's too late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 나 가봐야 될 것 같아 너무 늦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Really? What a shame 이래 말하면은 정말 아쉽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같이 놀고 있는데 먼저 가면 아쉽잖아요 그럴 때 What a shame 하면은 아 너무 아쉬운데 아 어쩌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은 뭐 친구가 I think I can make it tonight Something just came up 이렇게 얘기를 해요 I think I can't make it tonight 내 생각에는 나 오늘 저녁에 못 갈 것 같아 그쵸? Can't make 하면은 어디에 못 가자는 뜻이 있거든요 I think I can't make it tonight 나 오늘 밤에 못 갈 것 같아 Something just came up Something just came up 이렇게 표현하면은 어떤 일이 생겼어 라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너무 아쉽잖아요 얘가 온다고 했는데 못 온다니까 그럴 때도 What a shame 이래 말해주면은 아 아쉽다 라고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I'm sorry to hear that 보다는 좀 더 가볍게 상대방한테 유감을 표현하거나 아쉬움을 전달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That's too bad What a shame 이에요 어렵지 않죠? That's too bad That's too bad What a shame What a shame 열 번째 What a coincidence What a coincidence Coincidence란 단어는 예전에 그 코인 동전 던져가지고 운을 가르는 거 있었잖아요 딱 해가지고 운명을 결정짓는 거 그래가지고 우연이란 뜻이 있어요 Coincidence 라고 하고요 What a coincidence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이런 우연이 다 있네 진짜? 이렇게 놀라움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랑 초면에 대화를 하는데 서로 공통점이 발견이 돼요 그럴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come from 부산 Come from 저 부산 출신이에요 부산에서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What a coincidence I come from 부산 too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What a coincidence 정말요? I come from 부산 too 저도 부산 출신인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어디 뭐 갔는데 우연히 어떤 친구를 만났을 때 그럴 때도 What a coincidence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제 어깨를 툭툭 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Young, what are you doing here? 그쵸? 야 Young, 너 여기 왜 왔어? 여기서 뭐해? 라고 물어봐요 제가 놀라가지고 Old What a coincidence I'm very happy to see you here 이러고 답변할 수가 있겠죠 Old 제 친구 올드입니다 Old What a coincidence 이런 우연이 다 있네 Very happy to see you here 널 여기서 보니까 진짜 반갑다 라고 얘기를 이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공통점을 찾을 때 혹은 어딘가에서 우연히 뭐 친구나 지인을 만났을 때 What a coincidence 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Hi What a coincidence Hi What a coincidence 열한 번째 아 이 표현 너무 중요합니다 꼭 가져가세요 That must been fun That must been fun 자 여기 must have는 정확히는 must have must have 이렇게 발음이 나오는데요 원어민들은 이 V 발음이 거의 없이 그냥 거의 must must 이렇게 발음해서 That must been fun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been이 뒤에 나왔다 must 뒤에는 have가 있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표현은 언제 쓰느냐 상대방이 여행을 다녀왔거나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왔을 때 여러분들이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뜻이 뭐냐면 재밌었겠다 에요 재밌었겠다 아 진짜 재밌었겠다 우리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went to the side concert 그쵸 너 side concert 갔어 그러면은 너무 재밌었을 거 아냐 side concert That must be fun 이라고 답변하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side concert? 재밌었겠다 라고 답변을 해줄 수가 있겠죠 That must be fun 이런 대화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What did you do during your vacation? I went to 제주 아일랜드 I did surfing and free diving That must be fun So jealous of you 이런 간단한 대화문 나올 수 있겠죠 처음에 이렇게 물어봐요 What did you do during your vacation? 그쵸 Vacation 즉 휴가 기간 동안에 뭐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I went to 제주 아일랜드 아까 제가 제주라고 했나 I went to 제주 혹은 제주 아일랜드 제주도 갔어 I did surfing and free diving 서핑이랑 free diving을 했어 라고 대답을 하네요 재밌었을 거 아냐 그래가지고 That must be fun 재밌었겠다 라고 답변을 하고 So jealous of you 너무 너 부럽다 까지도 얘기를 더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상대방이 즐거운 여행을 다녀왔거나 주말에 뭔가 어딘가를 다녀왔을 때 그걸 듣고 That must be fun 이라고 말을만 해주면 알아서 호응이 됩니다 이거 쓸 일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 주시고요 이 fun 이란 단어를 갈아껴서 That must be sad 하면 정말 슬펐겠다 하면서 위로해줄 수도 있겠죠 잘만 알고 있으면 유용하게 쓸 일이 많으니까 꼭 가져가세요 That must have been fun That must have been fun That must have been really hard That must have been really hard That must have been really hard 열 두 번째 You can say that again 그렇죠 You can say that again 이거는 직역하면 아무도 못 써요 넌 그걸 다시 말할 수가 있단다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직역하면 못쓰는데 상황을 설명하면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할 때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말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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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You can say that again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대화문 갖고 와서 I went to the Psy concert 라고 얘기할 때 Psy concert? That must be fun 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Psy concert? 재밌었겠다 그때 You can say that again It was really fun 이라고 답변을 하면 이거 뭔 말이에요? 맞아 너 말이 맞아 It was really fun 정말 재밌었어 라고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는 거죠 그게 You can say that again 이란 표현이에요 You can say that again You can say that again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치킨을 먹고 있는데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I think this is the best chicken ever 그쵸 내 생각에는 이거 이 치킨 짱이다 최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You can say that again I love it 이라 답변하면 맞아 내 생각에도 이 치킨이 정말 최고로 맛있는 거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You can say that again 이거고요 I think 손석구 is really attractive 라고 누가 얘기를 합니다 그쵸? 내 생각에는 손석구는 정말 attractive 매력적인 거 같아 그때도 You can say that again 여기 손석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바로 입에 붙여야죠 아 맞아요 맞아 맞아 네 말이 맞아 He is really attractive 그는 정말 매력적이야 라고 답변해 줄 수도 있겠죠 손석구 씨 진짜 멋있는 거 같아 You can say that again 하면 상대방의 말에 호응할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영쌤 유튜브로 영어 공부하는 거 재밌지 않아요? You can say that again 맞습니다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This is looking really good You can say that again This is looking really good You can say that again 열 세 번째 Good for you Good for you Good for you 이거는요 상대방한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잘 됐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I got a promotion I passed the interview I got an invitation from Canada 그렇죠 I got a promotion 승진했어 I passed the interview 인터뷰 통과했어 I got an invitation from Canada 캐나다에서 초대장 뭐 이건 워홀 신청하시는 분들이 받는 거겠죠 나 캐나다에서 초대장을 받았어 그러면 너무 축하할 일이잖아 이럴 때 Congratulations 라고도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Good for you 라고 말해주면 정말 잘 됐다 라고 호응해 줄 수 있겠죠 상대방한테 써주면 써줄수록 되게 좋은 표현이니까 상대방이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 Good for you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쓸 일이 아주 많아요 Good for you Good for you Good for you Good for you 열네 번째 Come again Come again Come again Come again 다시 돌아와 이게 아뇨 Come again 은 상대방의 말을 놓쳤을 때 여러분들이 써줄 수 있는 표현이에요 상대방이 말을 너무 빠르게 했거나 내가 못 들었을 때 I'm sorry Come again 이라고 말해주면 미안한데 다시 말해줄 수 있나요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 더 길게 말하면 I'm sorry I didn't hear you So come again Please 까지도 쓸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는 짧게 Come again 정도만 써주는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에요 Come again Come again 혹은 상대방한테 너무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뭐 뭐라고? 라고 말할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I got fired 나 잘렸어 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너무 놀랐잖아 그때 Come again You got fired? 사실 들었지만 뭐 뭐라고? You got fired? 너 잘렸어?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고요 혹은 뭐 He dumped me He dumped me 그쵸 그가 나를 dump 하면 이게 버리다 차다거든요 He dumped me 해서 그가 나를 찾어 라고 얘기하니까 Come again He dumped you 그쵸 뭐라고? 그가 널 찾다고 이렇게까지도 여러분들이 써줄 수가 있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미드에서 들을 일이 굉장히 많은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익히고 있다가 쓸 일이 생길 때 Come again 써줄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Come again Come again 마지막 열 다섯 번째 You gotta be kidding me 뭐라고요? You gotta be kidding me 이거는 에이 설마 농담인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뭐 되게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혹은 이게 믿기지가 않을 때 I can't believe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You gotta be kidding me 이런 표현을 원어민들이 굉장히 즐겨 써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You know what? They are going out They are going out You gotta be kidding me 라고 하면 이거 대화 이해 되나요? You know what? 그거 알아? They are going out Go out 은 사기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they are going out 하면은 걔네 사기인데 야 그거 알아? 걔네 사기인데 너무 놀라운 거야 그러면은 You gotta be kidding me 에이 뭔 소리야 걔네가 왜 뭘 사겨 라고 답변을 해 주는 거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정말 먹고 싶었던 맛집을 찾아갔는데 맛집이 문을 닫았네요 그때 Oh my god The restaurant is closed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You gotta be kidding me I was looking forward to it 이라고 답변할 수가 있겠죠 You gotta be kidding me 아 장난치지마 아 그거 아니야 I was looking forward to it 그쵸 정말 기대했었는데 이거 정말 먹고 싶었는데 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요 친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I'm going to quit my job 그쵸 I'm going to quit my job 그쵸 quit my job 하면은 뭐 일을 그만두다잖아요 그럴 때도 You gotta be kidding me 너 일을 그만둔다고? 농담 농담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표현 그게 You gotta be kidding me 에요 사실 이제 영상 유튜브는 오늘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업로드를 하지 않습니다 You gotta be kidding me 네 맞습니다 농담이었어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놀라지 마세요 어쨌든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You gotta be kidding me 에요 한 번씩 쓸 일이 있겠죠 You gotta be kidding me You gotta be kidding me You gotta be kidding me 자 이렇게 거의 모든 상황에서 쓸 수 있을 15가지의 답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답변들은 이렇습니다 어때요? 오히려 그 일상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짧은 대화 짧은 답변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한 영상 한 번만 보지 말고 두 번 세 번 다섯 번 열 번 다시 보면서 계속 입에 붙이면서 익히면요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답변하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우리 같이 즐겁게 배워봤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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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